아직 늦지 않았더고 끝까지 가보자고 수능 B-100 오늘 공부 뭐할래 이 감상 상관슬게 현우진 쌤 킬링캐 일어나서 학교 가수 자리에 앉아 책을 펴고 일교시에 벌써 피곤함에 꿈나라에 가고 학원에서 내준 킬러 문제 뺨에 머린 복잡 어디 있을까 말했다 마다 선생님께 혼남 수능 최저 못 맞추면 어떡해 수시로 선택당해 불안한 정신 파이터 모르겠어 외로움에 파워법 너무 힘들어 도망치고 싶어 다섯 번의 수능 기억해 그때의 치열함이 내 인생을 바꿨기에 지금 멈춰선다면 스스로에게 불명예 이미 선택했다면 죽을 힘을 다해 아직 늦지 않았다고 끝까지 가보자고 남은 시간 동안 난 변화를 깰 거고 나는 맛바를 놀래킬 거야 남은 시간 동안 난 변화를 깰 거고 선생님과 친구들은 전부 놀래 버릴 거야 태연아! 때론 포기하고 싶었고 언제고 그만두고 싶었을 거야 무슨 긴 말이 필요해 그 거리가 맨 것만 해도 대단해 우리 우릴 믿자 지나갈 시간에 다 담겨있잖아 조금만 버티자 너희가 바라던 순간이 이전에 그래 너가 바라던 순간이 눈앞에 너는 슈퍼맨 배넨 알맨 너 그 멋진 슈퍼히로 뭐든 알 수 있어 이 여론은 주변 사람 말을 듣지 않아 너의 한계를 가늠하는 악당들 먼저 나를 판단해서 나는 겨우 바로 혼쭐 내주자 아직 늦지 않았다고 끝까지 가보자고 남은 시간 동안 난 변화를 깰 거고 나는 맛바를 놀래킬 거야 남은 시간 동안 난 변화를 깰 거고 선생님과 친구들은 전부 놀래 버릴 거야 아이 잠깐 잠깐 애들 수능 다 합치면 15수잖아 아니 근데 내가 여기서 그러면 5번 본 거야 수능? 내가 오수야? 생각해 보자 몰라서 지금 문제들이 다 맞는 상상 아니 그게 풀어서 맞추는 것보다 기분이 좋다 생각해 보자 영어를 90점으로 1등급 받는 상상 개의 똑똑해 박수 내가 너무 늦었다고 말하던 사람들의 존경 무력해진 나를 잡아줬던 너의 손 이제는 내가 너를 붙들어줄 차례 보기는 없을 테니 바짝 따라와줄래 노베이스였던 내가 1년 새 전국 에이스 어떤 주위에 의혹해도 can lose my pace 내 곁에 있어 조기적의 시나리오 끝에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너 못 한다고 누가 너를 로단해도 야 너한테 뭐라고 했어? 어? 그 못이 박힌 벽이라는 저 계단 위로 예예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어 끊어지지 말고 우린 저 위로 when you meet your slum just jump that up make those bad gums to get big goosebumps 안에 쌓여 목이 타들어가 후 다가와버린 시간에 압박과 이미 빛을 내는 친구들을 봐 난 아닌가 싶어 보기도 생각해 봤지만 난 그럴 때일수록 그저 흑연을 태웠네 수많은 샤프심을 맘속에 눌러닮고 열정의 용광로에 끌려 만들어낸다면 결국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는 내가 됐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끝까지 가보자고 남은 시간 동안 난 변화를 깨알거고 나 엄마 아빠를 놀래킬거야 남은 시간 동안 난 변화를 깨알거고 선생님과 친구들은 전부 놀래 버릴거야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어머니의 말씀처럼 필승 우린 해내야 해